그 개념 및 증명 유도 과정까지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4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까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좀 실전적인 얘기를 해볼까 이번엔 거꾸로 얘를 이제 완벽하게 막 그려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우리는 4번 문제를 보자마자 첫 번째 3점인데 2 분의 1의 X MINUS 2의 제곱은 2 분의 1의 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럼 2 분의 1의 X 제곱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하는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얘를 평행 이동해도. 역시 감소함수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부터 4까지라고 했어요 닫힌 구간이. 그럼 당연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 스몰 M이라고 할까요 얘는 X 대신 4를 대입한 값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안 그리고도. 감소함수니까 자 4를 대입하면 최소값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은 사 분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혹시 얘가 왜 감소함수가 그려지지. 그러면 여러분 지수함수 부분을 다시 보셔야 되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오 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 장을 쫙 넘겨서 예. 그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간단한 정. 그.